자 테스트 1에서 이제 21번 지문 같이 읽어봅시다 자 바로 들어가 보면 To be sure, 확실하게, 확실히 정도로 이해를 해봅시다 확실하게 인터넷은 인간의 발명품이야 Reflecting human choices and value, 뭐랄까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인간의 발명품입니다 이렇게 갈 수 있겠지 뭐뭐 하는이라고 해석하는 현재 분사가 등장을 했고 하지만 It often looks as if it is a separate species with an internal logic of its own However의 기능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하지만 It often looks as if 마치 뭐인 것처럼 보이냐면 인터넷이라는 게 별개의 종이야 뭘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만의 내면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는 약간 인간과는 좀 다른 종처럼 보여 이렇게 가는 거겠지 How ever를 기점으로 해서 앞에서는 인터넷은 뭔가 인간의 가치관을 반영한다 하지만 인간과는 좀 달라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넘어가는 How ever다 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97년 주식시장 붕괴는 이렇게 Stock market이 주식시장이야 Crash는 붕괴라고 해석을 해봤어 주식시장 붕괴는 Has been blamed on program trading 여기 밑줄 쳐보자 이렇게 밑줄 칠게 Be blamed on 어디에 비난이 쏟아지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 수동태를 우리가 보자라는 얘기지 그래서 주식시장 붕괴는 어디에 비난이 쏟아졌냐면 프로그램 트레이딩에 비난이 쏟아졌대 근데 그 프로그램 트레이딩이라는 게 뭐냐 하면서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는 거지 컴퓨터인데 Started selling frantically 미친듯이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 frantic 미친듯한이라는 형용서입니다 그래서 미친듯이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미친듯이 팔기 시작했어 왜냐하면 모든 다른 컴퓨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갈 거거든 혹시라도 이게 지금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이렇게 이해를 해보자 컴퓨터를 가지고 주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여기 나오는 프로그램 트레이딩이 그런 거거든 사람이 주식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래 뭐 살래 이렇게 인간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나름대로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프로그램이 알아서 팔고 알아서 사고 하게 만들겠다라는 어떤 그런 장치라고 이해를 해보자 근데 그 프로그램이 지금 뭔가 좀 맘에 안 들게 작동을 한 거야 막 미친듯이 팔기 시작을 하더래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막 팔아버려 왜? 다른 컴퓨터들이 다 파니까 웃긴 거지 다른 컴퓨터가 파니까 나도 팔고 내가 파니까 쟤도 팔고 제가 파니까 내가 또 팔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미친듯이 미친듯이 주식시장이 붕괴가 되는 현상이 있었나봐 옛날에 근데 그거를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프로그램 때문이다 맥락적으로 봤을 때 인터넷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뭔가 좀 문제가 있었지 더 시즐리스 월 시즈라는 단어는 멈출 때 쓰는 단어야 멈추다라는 단어인데 시즐리스면 멈추지 않는 이란 뜻이겠지 멈추지 않는 전쟁은 비퀸 바이러스와 안티 바이러스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닫아보자 그러면은 바이러스와 컴퓨터 바이러스 말한다 생각해보자 컴퓨터 바이러스와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프로그램 사이에 끊이지 않는 전쟁은 룩 어때 보여? 이럴리 라이크 더 워킹 오브 바이러지컬 에코 시스템 이 단어 한번 볼까? 이럴리라고 하는데 원래 이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약간 괴이한 이상한 정도의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좀 어떤 대상이 좀 이상해 정도의 느낌이 아니고 되게 많이 이상해 이럴 때 eerie 라고 얘기를 하는 단어 이상한이라고 다시 적어볼게 이상한 뭐 괴이한 이라고 해석하는 형용사입니다 근데 부사로 만들었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문장 구조가 좀 더 잘 보일 거야 룩 라이크 룩 라이크 처음 저 다시 한번 볼게 바이러스와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 사이에 끝나지 않는 전쟁은 정말 괴이하게도 룩 라이크 뭐처럼 보이냐면 워킹 오브 바이러지컬 에코 시스템 생태계의 작동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컴퓨터 상에서 일어나는 바이러스와 안티바이러스 사이의 전쟁이 마치 생물하고 좀 비슷한데 정말 괴이할 정도로 생물하고 비슷한데 라고 글쓴이가 얘기를 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지 여기 밑줄 한번 쳐볼게 룩 라이크 이렇게 밑줄을 치고 우리가 헷갈릴만한 포인트가 여기서 하나 등장을 했는데 뭐뭇처럼 보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룩 뒤에다가는 형용사를 써 뭐 예를 들면 룩 새드 슬퍼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룩 라이크라고 얘기를 할 때는 라이크를 두 가지 버전으로 볼 거야 전치사라고 생각을 하면 뒤에 명사를 쓸 거고 라이크를 접속사라고 생각을 하면 주어동사를 쓸 수 있는데 뜻은 똑같아 뭐뭇처럼 보이다 이렇게 갈 거거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룩은 감각동사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면서 뒤에 형용사를 쓰는구나 이걸 어떤 문제로 많이 봤을 거야 지금까지는 또 룩 라이크에서 라이크가 전치사니까 명사를 쓰고 접속사니까 주어동사를 쓰고 이런 방식의 문제 패턴을 많이 봤단 말이야 이쪽으로 가보자 그럼 우리가 이 문장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냐면 룩 형용사 왜 안 썼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지? 룩은 뒤에 형용사 써야 되는데 근데 부사가 써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상한데?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 근데 그 느낌을 안 받기 위해선 우리가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잘라내고 룩 라이크 뒤에 명사 등장했다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 이 문장을 이렇게 볼 줄 알면 헷갈릴 이유가 없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이 부사는 이렇게 동사를 수식하는 역할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however 한 번 더 역접이야 그런데 even if 비록 one posits that the internet is comparable to biological species it's obvious that it's not very intelligent 단어 한 번 보고 가자 intelligent 할 때마다 하지 매번 나올 때마다 얘기를 하지 자 intelligent는 똑똑한 총명한 이란 뜻이고 헷갈릴만한 단어 중에 이런 게 있어 intelligible 이라고 하면은 이해할 수 있는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intelligible, intelligent 이거 안 헷갈리게 조심합시다 자 해석을 이제 해보면 하지만 하지만 비록 누군가가 단정짓는다 하더라도 단정짓다 라고 해석하는 단어거든 누군가가 단정짓는다 하더라도 뭐라고 인터넷이 비슷하다고 생물학적 종과 비슷하다라고 누군가가 단정짓는다고 하더라도 it's obvious that 자 해서 it 되십니다 명백합니다 뭐가 명백합니다 얘는 인터넷은 그렇게 똑똑하지는 않다라는 것이 명백합니다 해서 it that 가져와 진주어 문장까지 읽어봤어 자 이렇게 하면 첫 번째 페이지가 이제 마무리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건데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지 그러니까 뭔가 인터넷과 인간 혹은 인터넷과 생물종 간에 뭐는 비슷하고 뭐는 다르네 하면서 막 글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비슷하긴 한데 있잖아 비슷하긴 한데 그게 그렇게 안 똑똑해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어 똑똑하지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비슷하네 안하네 하다가 결론은 근데 안 똑똑하잖아 이렇게 이게 첫 번째 페이지의 결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it has primitive ways of sensing and reacting 그것은 이제 인터넷을 말하는 것 같아 인터넷은 원시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어 뭔가 감지하고 반응하는 원시적인 방법을 가집니다 그런데 it has no self-awareness 얘는 뭐랄까 자가인식 자가인식이라고 해서 그러나 실제로 자기인식이라고 해석지에 나와있는 자기인식을 가지고 있진 않고 그 다음에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 뭐 할 수 있는 formulate its own goal 자기 자신의 목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계점을 말하는 거겠지 똑똑하지 않은 거야 지금 not intelligent 한 거야 자 여기 밑줄 쳐봅시다 부정하고 도치를 했지 그 다음에 nor이라는 말은 뭐뭐도 아니다 라고 해석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뭐뭐도 아니다 인터넷은 도달할 수도 없다 도달할 수도 없다 그러한 상태에 도달할 수도 없다 스스로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상태는 방금 전 앞에 문장에서 말했던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인식을 가지는 것과 자기 스스로 목표 설정을 하는 것 그게 이제 그러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런데 계속 옆접이 나와 방금 전까지는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글이 어떤 방향으로 가나 봅시다 그런데 it could be the backbone backbone은 정말 말 그대로 등뼈야 등뼈 중추라고 해석하면 되거든 그런데 그것은 중추가 될 수 있습니다 뭐해 섬세한 새로운 유기체의 중추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물리적으로 통합되어진다면 인류와 자 글쓴이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제 여기 나와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터넷과 생물종의 뭐는 비슷하고 뭐는 좀 다르고 인터넷의 한계는 뭐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내가 볼 때 글쓴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딱 나오거든 인터넷이 분명히 장점은 있는데 단점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냐 인터넷이 새로운 유기체의 복잡하고 정교한 새로운 유기체의 중추가 될 수 있어 만약에 인간하고 결합을 하면 요게 글쓴이가 하고 싶은 얘기야 인터넷과 인간을 결합을 하지 상상을 한번 해볼까 인터넷은 뭐 나름대로는 뭐 이렇게 정보 처리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단점이 있겠지 인간보다 정보 처리가 빠르지 근데 인터넷은 그 실체는 없잖아 물리적인 실체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터넷과 인간의 몸이라는 실체를 결합을 하면 뭔가 최상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요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수업시간에 간혹 하는 얘기 중에 요런 게 있지 접속사 뒤에서는 주어동사를 써도 되지만 분사구문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ING나 PP가 나올 수도 있다고 요게 그겁니다 혹시 이해 안되면 학원에서 물어보시고 인터넷은 인간을 위한 새로운 신경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 되지? 이해 되지? 새로운 신경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인간하고 합쳤다는 얘기야 그리고 인간은 새로운 바디가 될 수 있고 이규제키티브 브레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대한 저기서 말하는 이규제키티브 브레인이면 집행하는 두뇌거든 해석자 한번 볼게 집행 두뇌라고 실제로 나와있다 집행 두뇌 실제로 어떤 일을 집행할 수 있는 두뇌라고 이해를 하자는 거지 인간의 몸과 인터넷의 정보처리 그 속도를 합치면 뭔가 최상의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자 한 지문 이렇게 읽어봤어 잘 복습했으면 좋겠고 22번으로 가자 자 시작합니다 We frame losses and gains relative to our subjective reference point 이게 글을 다 읽고 나면은 결론적으로 머릿속에 남는 키워드가 이거거든 reference point 참고점이라고 해석을 하면 적절할 것 같아 참고점 봐봐 주관적인 참고점인데 우리는 프레임을 만든다 이걸 한글로 굳이 해석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우리는 프레임을 만들어 손실과 이득에 대한 프레임을 만들어 뭐와 비교하여 주관적인 참고점과 비교하여 This means that 이것은 의미합니다 We are concerned not so much about absolute wills but about our relative wills 밑줄 쳐봅니다 Not so much but 이렇게 밑줄을 쳐볼게 이거는 문제로 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해석할 때 이거를 모르면 해석이 아예 안 돼버리거든 이거는 적어볼게 Not so much a as b 이게 무슨 뜻이냐면 a 라기보다는 b 이런 뜻이야 근데 이게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이렇게 써도 똑같은 말이 돼 이거 그냥 붙여 Not so much a as b Not a so much as b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같은 말인데 그런데 여기서 as를 but으로 써도 돼 여기서 as를 but으로 써도 돼 그게 이제 왼쪽에 보일 거야 Not so much a but b Not so much a but b 보이지 a 라기보다는 b 라고 해석을 할 거야 여기가 이제 a가 될 거고 여기가 이제 b가 될 거야 그리고 나서 보면은 a하고 b 둘 다 about으로 시작하는 모양으로 친절하게 문장을 구성했구나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읽어볼게 우리는 We are concerned 우리는 이제 뭔가 이렇게 뭐랄까 걱정을 하고 있어 뭐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냐면 혹은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절대적인 재산 절대적인 부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한다라기보다는 상대적인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야 라는 뜻이래 관심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고 뭐 걱정을 한다라고 해석해도 괜찮은데 어쨌든 우리는 절대적인 것보다는 상대적인 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f I have bought a house for 저 유로 단위인가 내가 이건 잘 모르겠어 내가 만약에 집을 사면 유로라고 읽어볼게 15만 유로를 주고 집을 사면 then 그러면 this is likely to become my reference point 이것은 아마도 나의 참고점이 될 겁니다 그 15만이라는 가격이 나의 참고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it is against this value that I measure any gains or loss 자 여기는 잘 보자 문장을 어떻게 볼 거냐면 against에 밑줄 쳐보고 measure에다가 밑줄 쳐보자 그리고 여기다가 필기를 하나 해볼 건데 measure A against B 이게 무슨 뜻일지 대충 감히 와 A에 대한 측정을 할 거야 A를 평가할 건데 B에 대해서 평가를 할 거야 라는 뜻이야 A를 B에 대해서 평가하다 A를 B에 대해서 측정하다 이렇게 갈 거야 네 지금 혹시 몰라서 검색해보고 있는데 이게 유로 단위인지 프랑 단위인지 내가 돈 단위를 확인을 못 해보고 들어왔어 이거는 내가 자세히 찾아보고 학원에서 얘기를 해볼게 유로인지 프랑인지는 잘 모르겠거든 미안 밑에 써 있구나 파운드라고 써 있구나 15만 파운드 내가 화폐 단위를 몰랐습니다 해석에 써 있네 파운드라고 정정하겠습니다 파운드입니다 파운드 다시 읽어보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집을 15만 파운드를 주고 구매를 했다면 그러면 그 15만 파운드는 Likely to become 뭐가 될 가능성이 있냐면 나의 참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뭐 더 편하게 해석한다면 참고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 활용을 할 거야 그리고 이 가치에 대해서이다 내가 어떤 손실이나 이득을 평가하는 것은 이렇게 간다고 다시 한번 해봐 A를 평가하다 B에 대하여 라는 뜻이거든 B에 대하여 B에 대하여 B에 대하여 이러한 가치에 대하여이다 됐어? 이러한 가치에 대하여이다 내가 어떤 이익이나 손실을 측정하는 것은 이렇게 갈 거 그래서 이 문장은 이렇게 따로 박스를 한번 쳐보고 나서 이렇게 박스를 쳐보고 나서 넘어갈 건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두 가지야 Measure A Against B 라는 구조를 조작을 해서 문장 구조를 변형을 시켰구나 이걸 일단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Against B를 이때 사이로 집어넣은 거지 이때 강조해서 이 Against B를 강조하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때 강조가 사용되었다는 것 자체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문장 해석할 줄 아셔야 되고 만약에 어법으로 내도 이때 강조라는 걸 이해하고 어법 문제도 잘 풀었으면 좋겠고 혹여라도 만약에 영작하시오라고 해도 이 정도는 영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자 별표 치고 넘어갑니다 자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느라 내용에서 이제 갑자기 빠져나와 버렸는데 내용이 뭐였냐면 기준점 정해놓고 나서 그 기준점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판단을 한다 주관적인 판단을 한다 이런 내용이었지 만약에 내가 그 집을 판매를 한다면 15만 파운드 이상 받고 그 집을 판매한다면 나는 이거를 이익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5만 파운드가 기준점이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받았단 말이야 그럼 이익을 얻은 거지 만약에 내가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면 나는 그거를 손실이라고 봅니다 당연하겠지 15만이라는 게 기준점이었으니까 자 그런데 주목하세요 주목하세요 나의 기준점은 may not remain static 정지 상태로 있지는 않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도 그러니까 변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이제 적어보자 기준점 reference point라는 게 이제 뭔가를 판단을 할 때 뭔가에 대한 측정을 할 때 정말 기준이 되는 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글쓴이가 이 기준점이라는 거는 변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변화 가능 요렇게 근데 어떤 단어가 쓰였는지를 한번 봐봐 static 이란 단어가 쓰였거든 이건 여기다가 썼다가 지울 건데 static 이라는 단어는 정지해 있는 이란 단어야 정지해 있는 생긴 게 비슷한 단어 중에 우리 통계라는 단어 알지 statistic 그거랑 좀 구별을 했으면 좋겠고 썼다 지울게 통계라는 단어하고 비교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stationary라는 단어가 있거든 스펠링 좀 깔끔하게 써볼까 이거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또박또박 더 잘 써볼게 stationary 이것도 정지한이란 뜻입니다 stationary 정지한이란 뜻입니다 근데 하나 더 적어볼게 stationary 스펠링이 어디가 다르냐면 a, e 요기만 달라 밑에 거는 무슨 뜻이냐면 문구류란 뜻입니다 얘는 정지한이란 뜻이었고 statistic은 통계라는 뜻이었지 그러면 우리가 뭘 조심하면서 시험 준비를 해야 되냐 요 자리에 들어갈 말은 정지한이라는 단어여야 돼 그래서 학교에서 문제를 낼 때 어떤 거 집어넣을래 헷갈리잖아 요거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stationary stationary 중에 어떤 거 집어넣을래 그러면 우리는 요거라고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돼 알겠지? 스펠링이 a하고 e 요기만 다르거든 나도 학생 때 이거 외우느라 좀 고생을 했었는데 난 어떻게 기억을 했었냐면 원래 이런 거 헷갈릴 때 장난치면 잘 기억이 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 e잖아 나는 이레이저 생각했어 이레이저 지우개 지우개는 문구류 이러면 안 까먹어 너네도 나중에 저거 생각해봐 그러면은 좀 유치하긴 하지만 생각이 납니다 이레이저 지우개는 문구류 그래서 얘가 문구류 이렇게 다음 페이지로 가서 If I hear that on average 만약에 내가 듣는다면 평균적으로 집 가격이 집 가격이 증가했어 10% 증가했어 어떤 기간 동안에 내가 그 부동산을 내가 그 부동산을 구매한 이후의 기간 동안 집 가격이 10% 증가했다 평균적으로 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나는 이동시킬 겁니다 나의 기준점을 이동시킬 겁니다 그리고 판단할 겁니다 Whether I have made a gain or loss 내가 이득을 받는지 손실을 받는지를 판단을 할 겁니다 뭐와 비교하여 참고점 가치 참고점 같은 말이겠지 16만 5천이라고 하는 그 참고점과 비교하여 내가 이익을 얻었는지 손해를 받는지를 판단을 할 겁니다 이해 되지? 내가 15만을 주고 샀지만 집값이 다 올랐어 그래서 내 집은 16만 5천짜리가 됐어 그러면 참고점도 16만 5천으로 이동을 한 거야 안 어렵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어법 체크해야겠지 여기서 whether는 뭐 뭐인지 아닌지 해석하지 말고 A인지 B인지 해석할 거야 여기 5월이 들어갔잖아 A인지 B인지 내가 이익을 받는지 손해를 받는지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을 많이 하진 않을게 여기 if 써도 괜찮아 if 써도 괜찮습니다 if 쓸 수 있는 조건이 있지 다 부합하기 때문에 쓰셔도 괜찮습니다 The pattern situation can occur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Where I set the initial reference value according to the purchase price I paid for the shares But I may shift the reference value in the future according to how the stock market has performed the role 여기서 닫아야겠네 관계부사 외열이 뒤에 되게 길게 내리고 있다 근데 뒷문장은 어쨌든 완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주식시장을 뭐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봅시다 주식시장에서는 내가 설정할 거야 처음 참고점을 설정할 거야 뭐에 따라서 구매 가격에 따라서 내가 지불했었던 그 주식에 대해서 그 주식에 대해서 내가 지불했던 구매 가격에 따라서 내가 처음 참고점을 설정을 할 거야 그런데 나는 그 참고점을 이동시킬 수도 있어 나중에 뭐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퍼포먼스를 하는지에 따라서 뭐 어려운 문장은 아니다 부피가 굉장히 크기는 한데 해석하는 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뭐 너무 부담 같지는 않으셔도 괜찮고 자 패럴이라고 하면은 뭐 평행의이란 뜻도 있고 비슷한이란 뜻도 있어 근데 아까 우리 봤던 단어 중에 이런 게 생각이 난다 comparable comparable이라고 하면은 비슷한이라는 뜻이지 이게 눈에 보이는 데만 보면은 비교할 만한이라는 뜻인데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뭔가 비슷하니까 비교를 하겠지라고 생각하면 돼 comparable도 비슷한 parallel이라는 단어도 비슷한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글이 마무리가 된 것 같고 결국은 이거지 기준점이라는 게 있다 근데 그거는 변할 수 있다 이렇게 가시면 글 끝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